여성 긴급전화에 가정폭력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담 1만 1천 건 가운데 가정폭력이 8,600여 건으로 78%를 차지했습니다. 가정폭력 상담은 재작년 7,900여 건에서 8% 늘었고, 이어 성폭력 피해 상담이 260여 건, 성매매 피해 상담 150여 건 등입니다. 한편 가정폭력 등 상담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는 의료비가 지원됐습니다.